학앤 프로젝트하고 우기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넣은 이유는 사실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우기일기를 보여주실 때 모르는 애들도 반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?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지 발표해 보실 수 있으세요?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전범 국가로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국기를 사용했었어요.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침략전쟁의 상징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학애쿠르츠 국기하고